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프리카에서 제작을 해온 볼과 바구니입니다. 요즘 홈데코 라든지 캠핑장에서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구요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신상은 블랙으로다가 색상을 제작을 했어요. 재질은 코끼리풀로 다 제작을 했구요. 핸들은 염두가죽으로다가 제작을 했구요. 저희가 올해는 블랙컬러로다가 제품을 디자인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화를 안에다가 넣으셔도 좋구요. 아니면 프리저브드 제품들 넣으셔도 좋구요.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시는 과일바구니 용도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죠? 그리고 디테일한 점이 이렇게 고리를 양쪽에다가 매달아 놨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귀엽게 나왔죠? 그리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컬러가 일부러 저희가 블랙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는 제품일 거에요. 그리고 아이들 방에 장난감을 디피루다가 많이들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. 주방에서는 여러가지 핸드타올 같은 거를 예쁘게 접으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유용한 아이템도 될 것 같구요. 그리고 사이즈를 안내해 드릴게요. 대략적인 지름이 40cm 정도 나와요. 40cm에다가 높이는 대략 34cm에서 35cm 정도 나오구요. 이건 아무래도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다는 점 감안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